더 불거진 게 결혼식 직후에 그 박은혜 결혼식에 갔다 하객분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. 남편이 이름만 말하면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이다. 그래요? 예. 그래서 소문이 무성해지면서 베일에 쌓인 신부가 아니라 베일에 쌓인 신랑이라고 오히려. 듣긴 들었어요. 미용실에서 있는데 어떤 거기 미용실 고객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래요. 박은혜 내가 시댁하고 잘하는데 꼭 잘한다고 그러잖아요. 시댁하고 잘하는데 박은혜 남편이 김씨인데 김씨 맞거든요. 유명 햄버거 네 글자 있잖아요. 거기 사장이라고 그래서 엄청 부작업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근데 뭐 굳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싶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뭐 있어 보이니까 그냥 고맙다고 해줘 그냥. 그리고 또 그때 또 막 굉장히 뭐 주례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또 보시고 그랬잖아요. 그리고 또 150명씩만 딱 각출해서 양쪽 집안. 아 그 결혼식은 그때 저희 이제 시아버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의식이 없으셨어요. 한 2년 정도 이렇게 계셨어요.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못 부를 것 같다. 그래서 원래는 100명 100명이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사극을 해서 사극에는 출연자가 너무 많은데 누구는 부르고 또 이럴 수도 없잖아요.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이제 불러야 되니까 150명. 그때 대장금. 이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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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극도 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저랑 이렇게 저랑 연결도 없는 분들을 막 가서 성적장 주고 이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한 번이라도 같이 이렇게 대사를 하거나 이랬던 분들한테만 드렸는데. 그게 오해가 돼서. 아 누구한테만 주고. 그렇죠. 네. 그래서 되게 죄송하고 지금 이제 그래서 인연이 끊어진 사람들도 꽤 돼요. 아 정말 그거 때문에요. 그럼요.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. 섭섭해. 이렇게 되게 섭섭해 하시는 게 되게 큰 것 같고. 아. 아니 그러면 남편분이 실제로 뭐 어떤 사업을 하세요? 아 그냥 사업을 하는데. 햄버거 쪽은 아니고. 햄버거 쪽은 아니에요. 그럼 뭐 어떤. 아니 우리 남편이 그러는 거야. 그러니까 진짜 진짜. 분명히 김구라 씨가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. 무슨 일 하냐고 자꾸 꼬치꼬치 캠프할 거예요. 나중에. 걱정하셨네요. 사실이잖아요. 왜냐하면 나는 있잖아요. 이제는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. 내가 뭐 남편분하고 1명씩 있는 것도 아니고 물어봐봤자 나한테 이거 죽을 것도 아니고. 관심이 없는데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. 저도 또 궁금하고요. 듣고 보니까 뭐 햄버거 이런 얘기 하다가. 솔직히 궁금해지네요. 그냥 사업을 하고요. 업종은 밝힐 수 없어요? 업종은 그냥 얘기해도 모르는 그냥 일반 사업이에요. 아니 뭐 밀수도 아닌데. 아니 그렇지. 아니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. 아니 대한민국 자본주의사에서 하는 사업이면 그냥. 뭐 예를 들면 자전거 사업을 해. 혹은 뭐 어떤 뭐 자동차 뭐 부품. 아니 뭐 어떤 뭐 여러 가지를 해요. 그러니까 뭐 어떤 그걸 뭐라고. 그러니까 어떤 그건 자전거 이런 게 아니라. 부품? 부품. 근데. 볼트너트 이런 거. 진짜 약간 약간. 볼트너트. 그렇게 돈이 많이 된대요. 아 아버님이. 네 아버님이 금융 쪽에 하셨어요. 그래서 그 소문이 이렇게. 아 그래서 그 소문이 그렇게 난 거고. 네. 그러니까 어쨌든 어마어마한 재력가는 맞고요. 아니요. 아니 김선 씨가 잘 알잖아. 네. 아니 제가 다른 사람이 누가 그러더라고요. 바그네 씨가 뭐 돈 버기로 했다면서 그래서 그게 아니다. 저도 들었는데. 바그네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. 정말 사랑하는데 공교롭게 돈이 많을 뿐이다. 공교롭게 돈이 많을 뿐이다. 그렇죠.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죠. 그렇죠. 그걸 뭐 다 버리라고 그래. 잘 번드죠. 잘 번드죠. 그렇죠. 진짜 아니 살아있는데 공교롭게 돈이 있었던 거죠. 네 공교롭게. 또 집이 넓어. 그렇죠. 구하다 보니까. 의도한 건 아니고. 저는 결혼할 때 이산 촬영 중에 원래는 연장을 했는데 연장을 안 하는 줄 알고 다 날짜를 잡아놨었어요. 근데 갑자기 연장을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야외 촬영 때인데 그때가 이제 모든 거의 모든 출연진이 다 나와서 이렇게 앞에 왕은 말 타고 가고 이렇게 쭉 걸어가서 그 행렬 씬인데 이렇게 진짜 긴 행렬이었는데 맨 앞에서 이서진 씨한테 오빠 연장 한대요? 그랬더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결혼해야 되는데 사실은 날짜를 다 잡았는데 나 어떡하냐고 이 얘기를 하고 조금 그냥 저는 진짜 비밀이니까 그럼 작가분한테 가서 죽여달라고 하거나 하고 써야죠. 사약을 먹어야 사약을. 수청해달라고. 비밀이니까 이서진 오빠한테 얘기를 조그맣게 했어요. 근데 갑자기 이 오빠가 은혜 결혼한 데 뒤에다가 결혼한 데 결혼한 데가 가다가 저 행렬 끝에서. 행렬이니까 행렬이니까. 행렬 끝에서 은혜 임신했어?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여기 결혼 갔다가 은혜 임신한 거예요? 무슨 가족을 할 거 아니에요? 계속 역사로 대결을. 정답 맞히는 거. 정답은 무슨 일이야. 뭐든 거기 Sterletatk 그러면